눈치 보는 중입니다. 시장의 어떤 호재도 악재도 없이 계속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죠. 종목별 차별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소외감이 들지 안 들지 굉장한 차이를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전문가 따라가셨나요? 이 전문가는 어떨까요? 계좌를 새빨갛게 만들어주실 분입니다. 이상도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방송계의 아이돌 안신 앵커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우, 근데 제 제스처가 너무 좀 구려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지금 방금 흔들었어요. 아이돌처럼 상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그냥 눈치 싸움 하라고 납두고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뭔가에 대해서 뭐랄까요? 큰 틀이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좀 작은 종목군들, 중소형주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분위기는 바로 수급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빈틈 자체를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메꿔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간의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간의 매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월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포트폴리오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반등 자체의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서 오늘 시장 자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보악권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포인트 자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IT 종목으로 여기까지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IT 종목군 자체가 오늘 갤럭시 폴드에 대한 무기한 연기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위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돼지열병 관련주가 움직이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단발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소수 정의의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괜히 조금 뭔가 조바심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자체를 조금 억누르면서 좀 더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추경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매수는 금지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또 방심은 금물이죠. 주식시장 더블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로 체크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제방송국에서 전문가가 출연해서 종목 주죠. 그 종목이 돈 될까 안 될까? 절대 사면 안 될 종목. 그래도 사면 괜찮을 종목. 이렇게 저희가 분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추천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줬을까요? 정다은, 코아스템, FSD, 대한해운 들어왔거든요. 네. 안심유크님, 장빨리 방송 기분 좋아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힘 좀 드리고자, 상큼한 방송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큼하게 우리가 정답게 하는 코너, 정다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최남단도 뚫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국내 관련주에는 나비효과가 불면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정다은은 돼지 대신에 닭을 먹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천한 자리가 좀 애매해요. 오늘 52주 신고가 찍고 하락 전환했거든요. 자,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 안심유크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바로 하이낭까지도 다시 한번 돼지열병이 불면서 지금 다시 한번 거기에 따라서 가금, 가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해서 테마 재료를 조금 한번 살펴보신다면 결국에 우리가 예전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땠어요? 처음에는 마스크로 시작했다가 투스텝으로 넘어가면서 공기청정기 나오고 그다음에 굴뚝 나오고 심지어 집진 시스템까지.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후황설비, 집진 시스템까지 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이 예방 백신 관련했던 의약 백신 관련주들이 먼저 올랐다면 그다음에 올랐던 것이 바로 돼지고기 관련주도 올랐거든요. 말 그대로 돼지고기 가격이 국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더 가금류까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금 관련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닭 종류 자체를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조류, 그래서 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52주 신고가 찍고 지금 다시 0.71% 조정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림 자체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면 큰 틀에서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저가는 어느 부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집어본다면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 34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과매두구간을 진입하고 거기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재료 자체가 단발적으로 끝나기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저라면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모해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지분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모해사인가 봐요. 이지바이오라고 적혀 있어요. 이지바이오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지바이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가축사료 또는 가금 또는 가축 여기에 대해서 생명공학까지 동물용 백신까지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지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회사가 동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지바이오, 그래서 대표자 이름이 지원철 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체 탄력은 이지바이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송을 새빨과 투자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6천 원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여기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화살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가 지금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봤을 때 저는 앞에서 봤던 정도원보다는 충분히 수요에 대한 가능성이 이 기업이 더욱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같이 바꿔보시더라도 이 기업이 자회사에 상장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4개의 회사 자체가 여기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틈터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전환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정도움도 물론 좋지만 그 기업보다는 이 이지바이오를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더 관심 권역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더블 OK를 주셨던 종목 이지바이오로 교체 추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더블 OK 나온 이후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에서도 타픽으로 선정됐던 만큼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이슈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또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원스, 테크윙, 슈픽앤코리아, 강원랜드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휴원스 한번 같이 볼까요? 휴원스. NTN 종목 고스톱에서 나온 종목인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코너 이름 언급한 이유가 제가 출연을 하잖아요. 레드선, 8시 17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전문가가 추천했던 포인트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보톡스와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다. 그런 종목 맞나요? 우리 안시네크는 이 약 드셔보셨어요? 다이어트 약 얘기하시려나? 네네, 맞습니다. 안 먹죠. 저는 제 인생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한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 약을요? 직접 복용하고 나서 분석을 해주시네요. 저는 좀 많이 복용을 해봤죠, 사실. 제가 예전에는 120kg 이렇게 나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원스 같은 기업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게 예전에 광고 모델 주상욱 씨가 광고를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안시네크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휴원스, 보톡스 자체가 국내 판권에 대해서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자들의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항상 유지가 돼요. 그게 메디톡스도 그랬고 그리고 앞에서 한스바이오메드라든지 휴원스도 마찬가지의 주가 추이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숙이 안다는 종목.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항상 꾸준한 매출처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휴원스에 대한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 같이 표시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 자체가 한번 같이 보시면 다른 보톡스주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돌오는 것도 있고 그만큼 판매도 가장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돌올랐겠죠. 다만 여기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분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32,37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올라왔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32,370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약 50% 이상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평균적인 가격 고가군역 대비 여기까지 파동이 1차적인 파동 자체가 나타나실 확률이 대단히 없습니다. 저는 하락 파동이 이미 들어왔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행복권 장사가 유지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봉하고 올봉 잠깐만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군역에서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난 다음에 지금 저가로 빠지면서 투매가 여기서 한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매 자리 자체를 다시 1봉으로 돌려가지고 보신다면 이런 자리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 고가군역의 7만 1,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났는데 돌파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력에 대한 매집 자체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구간에 저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을 짚어주시면서 휴원스 의견이 일치 나왔는데 저 여기서 긴급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 종목 고스톱 제가 출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전문가 바꿔나가면서 오시는데 추천주를 꼭 하나씩 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보톡스 관련 업체들 요즘 들어서 추천을 많이 하시던데 이상루 전문가님의 보톡스 탑픽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화자도 많이 되는 만큼 저는 휴원스 휴원스가 차라리 괜찮다고 봅니다. 진짜요? 네. 아직 덜 간 측면에서 휴원스를? 네. 맞습니다. 휴원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끄떡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휴원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체크할 종목 골라볼까요? 네. 뭐 슈픽의 코리아도 한번 같이 볼까요? W증권 방송에서 조정은 매수 기회 과연 매수 기회일지 함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요. 요즘 체질 개선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모바일 액서사리 기업인 거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마존 진출해서 팩 관련 사업을 했다고 했다가 어제 나온 기사 봤더니 통역기를 또 만들었다고 이 정도면 문어발식 사업 아닌가요? 하다만 잘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사업에 대한 다각화 나쁘게 얘기하면 공부도 못하면서 딴 거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영어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딴 것도 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수학 못하는 애들이 보면 운동 잘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딴 거 하려고 하는데 영어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비유를 했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슈픽앤코리아 같은 업체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아무리 많은 사업들을 해서 끼워 맞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과목이 뭐냐?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 애플의 모바일 액세서리를 납품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 우리가 슈픽앤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도 휴대폰 케이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슈픽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2.68% 조정 나오고 있는데 매수 기회인가요? 아니죠.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저가군역에 대해서 꾸준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런 안 된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018년 12월 달이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이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가군역을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가군역에 대한 거래보다는 고가군역을 넘어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앞에서 양봉 한 번이 형성되고 두 번째 양봉 형성됐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었느냐. 삼성 출판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어때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봉 건너뛰면서 뒤에 있는 봉이 쳤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오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쇼핑행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봉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7만 1,600원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미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조종의 파동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봤던 일봉상에서 떨어졌던 물량이 여기에 큰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게 블록데이 물량이거든요. 대주주에 대한 물량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특정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거고 대주주가 팔고 나갔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을 블록데이의 물량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 번 더 보여서 올라간다면 지금 이 자리가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닫혀져 있는 자리 상단에 있는 7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 정도까지가 맥시멈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군을 들어가시면 작게 먹고 대신 손절이 상당히 커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요기업에 대해서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체크 이렇게 해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저희 먹을 게 없다, 관망 자세 얘기를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추경 매수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